안녕하세요. 여러분, 히플레입니다. 오늘은 중국 음식 시켜봤어요. 태양 수육이랑 국물도 그리고 간짜장 같이 시켜봤고요. 여기 옆에 샴푸 국물도 서비스로 같이 와서 먹어볼게요. 음료는 17차 같이 먹어볼게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겠습니다. 참고로олж한 신선한 게 너무 좋네요 ~! 그래서 평화로운 신선한 게 너무 좋아요. 1000000원에 사용하고 있다면 그냥 다른 문제 rib에 전하는 게 좀 많아요 저는 2권이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 ejercit는데. 한번 더 말할게요. 저는 1권이 역할을 넘어갈게요. 이거 보세요. 상마의죠? 소스 그럼 먼저 먹어볼게요.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소스 소스가 부족합니다. 소스 소스 바삭바삭 군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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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군만두 이번엔 땡eton 아찹 핸 notably 맛있을 때 오징어 핫도그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너무 완벽해요 아삭하네요 오리오오오오.. 너무 맛있어요 매콤달콤달콤 먹어볼게요 매콤하고 매콤해요 겉에가 찹쌀피거든요. 진짜 꼬바로우 같이 맛있어요. 단차장이랑 같이 먹으면 끝나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애매한 맛이라. 진짜 너무 맛있었어요. 조금 더 맛있어요. 목에 맞나요? 폭탄이 너무 좋아요. 엄청 더 맛있어요. 너무 좋아요. 치즈가 이 맛은 더 맛있어요. 치즈가 이 맛에 들어와서 매콤달콤달콤 고소한 고춧가루 초콜릿 팽이버섯 아무것도 안찍고, 튀김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맛있어. 와우 고추냉이를 먹어볼게요 남은 양념에 밥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매콤하고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정말 맛있어 너무 맛있어 이 새우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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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워요 너무 매우 매운 맛 고춧가루 매콤달콤달콤 맛있어 매콤해서 매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한 맛 매콤해요 매콤한 맛 매콤한 맛 매콤한 맛 역시 탕수육과 간차장은 정말 맛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